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코스피가 숨고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 거리부터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월은 또 지난 날만큼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걱정은 이상렬 전문가께 덜어볼까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단 이틀만 종목상담 진행됩니다. 아쉬우시죠? 여러분들 오늘은 좀 빨리 종목상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받고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 신청만 하셔도 우리 프로그램에선 단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특징지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세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와, 무시무시하게 오늘 장중의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래도 그나마 거리량, 엄청난 거리량 실으면서 낙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내용이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반려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 주조들이 안 좋습니다. 뭐 파미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아까 짚고 난 다음에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원래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면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 권력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차원병원, 바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 권력을 움직여 있거든요. 이런 업황적인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미셀만이 유일하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얼마 전에 큰 급등세를 한 번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들인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회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 반려가 됐던 것은 팩트겠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투자 심리를 한 번 판단해 봤을 때는, 그냥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앞서서 제가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오텍을 같이 보여드렸던 것은, 결국은 지금 업황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미셀만이 유일하게 단기간에 올랐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월봉을 잠깐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저가군역에서부터 고가군역에 상당한 거래를 사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시각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한가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살펴보시면서 관망에 대한 시간 유지를 한 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좀 어려워 보신다, 관망세에 취하자라고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밀려있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남북경협 테마주, 그리고 비핵화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군들이 아까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한 3에서 4%대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우리 시장 안에서 조금 빗띄어서 같이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더 27일, 28일 날 열린다는 얘기는 뭔가에 대한 결실을 낼 수 있고,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전쟁에 대한 우발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원래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7일, 28일까지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언제 해결될지는 또다시 난제가 되어버렸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글로벌 정치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치회는 2월 10일까지는 춘절 연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정치회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서서 얘기를 했던 이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신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안건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호재가 나타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가가 빠졌을 때, 빠졌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진입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특징주 점검 도와드린 동안 전화 접수, 문자 접수 많이 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종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명절 잘 보내세요. 이전에 들어왔던 사연인가 봅니다. 에스모 7,450원의 비중 10% 계속 하락하네요.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보유할지 손절일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에스모 오늘 0.72% 상승세겠죠? 에스모 한번 진단 도와주신다면요. 에스모가 현재 6,990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분이 7,450원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에스모가 예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모가 예전에 3인 변경이 된 업체고요. 이게 원래는 넥센테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와이어 하네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차가 있잖아요.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차량 안에 이렇게 전력을 연결시키는 전선율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납품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본의 니산이라는 업체의 납품이 많이 들어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밑에서 이제 매집이 2010년도, 2010... 몇 년입니까? 2012년도 그리고 여기 2015년도 보면 이런 박스권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박스권 돌파는 못했는데 뭔가에 대한 거래적인 부분 자체가 응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시세를 수렴을 했기 때문에 발산하면서 지금 15,6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4,000원대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액면가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는 약 1,00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냥 이런 건 시세를 이만큼 냈기 때문에 와, 안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시세적인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바에는 좀 더 뭐랄까요? 바닷꽃역에서 조금 매집이 된 종목군을 우리가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말지는 세력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진중하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끊어내는 전략. 그래서 만약에 손절가를 한 번 잡아 드린다면 하단에 이런 거는 한 6,600원대까지 한 번 빠지면 많이 빠지거든요. 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600원. 가급적이면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교체 매매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모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접수된 종목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들어왔고요. 전화 주신 분은 3만 원에 사셨고 비중 30%라고 합니다. 오늘 3.52% 강세 나타나면서 드디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본전 찾고 그냥 매도할까요? 네, 일단 이분이 보유를 하셨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양상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남북 경협주들을 잘 보시면 이런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올랐다가 이익실험 물량 나오고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반복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 7분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은 부분으로 계속적인 레파토리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단기적인 호재, 악재에 대해서 솔직히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 남북 경협이라는 것 자체가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시세를 1년 만에 줄고 끝낼 게 아니고 2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세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홀딩 의견을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단기적인 시세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오늘 이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끊어서 갈 수 있는 저는 이 봉 자체가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봉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에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2만 7,5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홀딩 만약에 2만 7,5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가격대 2만 7,500원 다시 한 번 정리 도와드리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로투세븐이요. 제로투세븐 매수값 이 중도요? 7,565원이고요. 네. 비중은 70%예요. 70%? 비중 좀 있으시네요. 네. 바로 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무관님 반갑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뭐 이거는 종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 번 사보신 거예요? 종목 받은 거예요. 아, 종목 받으셨고 추천을 받으셨는데 빠졌다, 그죠? 네, 종목 받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받자마자 바로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로투세븐이면 아시죠? 유아용품 관련해서 만드는 업체. 네. 우리 집도 많이 써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많이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업황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제로투세븐하고 똑같은 업황 자체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한 번 같이 보시면 자, 아가방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도 한 번 같이 보시면 주가가 어떻습니까? 바닥 권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리면서 많이 올랐던 적이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2015년도 이럴 때는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그 유화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화용품 자체가 예전만큼 많이 팔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사실 이런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군들도 조금 소외된 양상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은 추천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뭐랄까요? 시장에 대해서 한 달 안에서 여기에 대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못 움직이는 것은 실적 발표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신 손질감은 밑에 한 번 잡아드리면 네. 자, 이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단에 올렸던 자리가 이제 6,300원대, 6,270원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홀딩을 좀 하십시오. 지금 손해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 보이시죠? 앞에 지금 7,57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그 가격대인데요.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도 차트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반등하면 그때는 한 번 끊어주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6,300원 그리고 위에는 7,570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번 본전 왔었는데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못 팔았어요. 아, 여기 딱 올라왔었는데 못 팔았다고요? 네네. 아, 그래. 조금만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시청자님. 홀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7% 유망주 추천 시간도 양보하고 끝까지 종목 상담으로 한 번 달려볼게요.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AP 시스템 예쁘게 이렇게 또 장식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좀 이따 한 번 다 같이 폴더블 관련해서 한 번 AS를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KH 바텔 오늘 일부 매도했다고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 코리아나 어부부 반도체 확 사버릴까요? 아, 이거 좀 끌리네요. 같이 묶어요. 네, 어부부 반도체 확 사버릴까요? 지금 사도 되는 가격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지금은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5,740원, 0.7% 큰 움직임은 없어요? 오늘 자체는? 오늘 자체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 전에 크게 움직였었네요. 그렇죠.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 이분이 이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자중시키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우리가 전자제품에 보면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같은 데 보면 액정이 달려 있어요. 다들. 그럼 그 액정에 대한 기판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 MC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외산이거든요. 일제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하는 업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부 반도체가 기술적인 부분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제 큰 시세가 나오고는 안 다음에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지금 찍었는데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한 4천 원대가 바닥이 형성됐습니다. 이 시세가 이제 이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봉, 앞에서 들어왔던 이 봉은 세력 봉입니다. 우리가 세력들이 있는 봉이기 때문에 그 봉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 숟가락을 잡아온다면 이런 자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5,400원, 5,5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00원 밑으로 한번 입탈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을 접근하는 전략 지금 떠 있어요. 이대로 날아가면 내 게 아니에요. 보지 마시고 대신에 빠지면 그때는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 봉은. 바닥은 다졌지만 크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호반도체 이렇게 또 정리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동양물산. 지금 사도 되나요? 오늘 왜 이렇게 사도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까요? 연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장도 조금 코스닥 장이 오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조금 좋으세요, 지금. 그래서. 조금 업되니까 참여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안 들고 있는데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도 한 게 들고 있어야지 수익 날 것 같은 기분. 그 기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급해지잖아요. 현대상선. 최근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사연도 있고요. 남선 알미늄. 톱텍. 포스코 캠텍. 톱텍 한번 같이 볼까요? 톱텍이요? 네. 2만 8천 원에 비중 30% 사연입니다. 톱텍 지금 가격은 1만 7백 원? 와, 매수가보다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톱텍은 사실 2만 8천 원이면 이분이 여기 사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뭐랄까요. 이런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를 한 번씩 다 내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든 자리.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진이 첫 번째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삼성과의 분쟁이 붙은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정보에 의하면 기술 유출을 했다. 그 유수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주가가 이제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거래는 재개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2만 8천 원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마음은 엄청나게 저도 안타까운데 지금 어차피 손절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소송 중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 자리 지금 보면 여기 1만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자리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한 번 강하게 튀어버린다면 그때는 뒤도 도로 보지 말고 일단 팔고 놓으세요. 그때는 제가 여기까지 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이 설거지하는 그런 물량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자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격 라인은 1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 잘 헤쳐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 접수되어 있을까요? LG유플러스 그리고 창에에탄올 골수펜이라고 이상으로 선생님 골수펜도 있나봐요. 골수펜인데 종목이 고르는 게 선생님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창에에탄올 보죠. 같이 한 번 볼게요. 창에에탄올 1만 5천 5백 원의 비중 40% 창에에탄올 지금 가격은 1만 3천 원 0.38% 오른세인데요. 손절 났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43,150원에 이게 실제적으로 창에에탄올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주종 관련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양조하고 또 엮여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관련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소주나 맥주에 대한 매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거든요.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주를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활교 열풍으로 마신다든지 자기들 거 먹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도수가 조금 우리 뭐랄까요. 도수는 조금 낮으면서 달콤한 그런 것들. 과일 맛 소주. 과일 맛 소주 이런 것들로 한 번씩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런 기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힘듭니다. 1년을 들고 해서 수익이 잘 안 나요.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야지만 1년이 지나도 계좌가 조금 뿌듯해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를 한 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내수시장에 대한 부분이 변동폭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냥 옆으로 행보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도 세월아 내워라 해버리는 거예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차라리 여기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요. 이런 최근의 메가트렌드에 맞춰서 보유를 한다면 1년, 2년 뒤에도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 번 선택을 해보시는 전략. 그런 종목을 한 번 연구해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마시고 싶어지는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니 창의 에탄올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7% 시그널이 떴을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서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7% 7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 주셨던 유망주였죠. 경인양행, SNU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세입니다. 7%는 아쉽게도 못 쳤어요. 각각 한 6.4%, 6.6%까지 쳤는데 추가 대응 전략 한 번 세워볼까요? 네, 뭐 일단 경인양행부터 한 번 같이 보시고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그러니까 앞에서 10월 달 있는 자리는 돌파를 하는 60일 신고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넘어오는 자리고 경인양행 같은 종목군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SNU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군이 전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방송 중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6%가 낮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정직하게 하는 방송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SNU나 지금 경인양행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남북 경협에 대부분 다 집중할 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폴더블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 같이 한 번 보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면서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 리스트 다시 한 번 보여줄게요. 뒷그림도 한 번 같이 볼까요? 뒤에 한 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그리고 연성회로기판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요.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장비. 이 부분 별표 두 개 합니다. 오늘 급등 나오는 게 뭐였어요? AP 시스템, SFA, SNU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볼게요. 원익 IPS, HB, 테크놀로지, ICD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업황적인 부분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뭐랄까, 뉴스에는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폴더블 관련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야지만 종목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살아있는 업황을 골라야지만 오늘 시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업황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봤던 SNU부터 한 번 AS를 좀 해드리면 종목의 SNU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도 지금 보면 바닥권력을 봐요. 다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가 1월 달까지 약 두 달간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일단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발표하는 시기까지 그게 3월 초라든지 2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함께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AP 시스템 같은 종목도 같이 볼까요? 이런 종목군요. 바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똑같죠, 모양들이? 아까 종목 상담을 통해서 올라왔잖아요. AP 시스템. 원익 IPS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 이런 두 번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그림들 다 나오고 ICD도 그렇고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업황 자체가 지금은 모두 다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도 죽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자체가 뽑아내면서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시장의 돈의 흐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청자분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황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인양행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경인양행도 지금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호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기도 좀 힘들고요. 다만 지금의 이런 주가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차피 이런 뭐랄까 폴더블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의 테마지만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혁신적인 과정으로 다시 접어들면서 메가 트렌드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 자체는 이런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런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자체를 의미를 좀 더 두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도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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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종목을 압축을 하자면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나아 보이세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SNU도 그렇고 경인 양이도 그렇고 따로 뭔가에 대한 이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금 7% 가까이 수익이 낫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저는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 다음에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에도 좋은 수익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투자가 더 핫하게 돌아옵니다. 시즌 2로 돌아오는데 화면으로 소개 도와드릴게요. 경제방송 추천주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간 시즌 2에는 이상로의 더블체크로 2월 11일부터 방송시간 옮겨서 12시 35분에 만날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후짱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